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얼마 전 아이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그래도 이제는 대학생이고 또 신입생도 아니고 2학년이니까 알아서 잘 할 거라 믿고 조용히 뒤에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돌아보면 과학고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여보낼 때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엄마 옆에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서 여러 번 깨워야 일어났고 밥도 조금 먹고 학교에 가고 갔다 와서도 늘 피곤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학고에 가서는 시간표에 맞추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또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 염려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입시를 치르신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는 수시만 했지만 요번에 보니 수시 전형을 다하고 또 수능을 시험치고 또 정시에 응시해서 아슬아슬하게 추가 2차 합격을 했음을 보았습니다. 2월 말에 합격증을 보여주시는데 긴 시간 동안 애쓰고 마음고생했을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 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부모가 꼭 해줘야 할 것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랑 체력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열심히 안 하더니 입학하고 보니 수업시간에 진도 따라가기도 벅차고 또 어떤 때는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친구들은 수학 문제도 쓱쓱쓱 잘 푸는 것 같고 이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몸으로 다 나타납니다. 특히 3월 달에는 동아리 정하고 팀 수업을 짜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같이 해온 친구들이 있으면 괜찮지만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기숙사 생활도 처음 해보는 것인데요. 아침 9시에 저모를 하고 청소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또 잘하지 못하면 벌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6시에 아침 저모를 하고 그리고 아침 운동 그리고 7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8, 9교시 방과 수업을 한 후에 학습실에서 공부하고 밤에 기숙사에 들어와서 12시에 침대에 누우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온몸이 더 많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지만 오래 앉아있다 보니 목과 어깨, 허리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제 아이 친구 중에는 허리디스크로 수술한 친구도 있고 토요일마다 짐 맞으러 한의원에 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재고에 간 친구 한 명은 허리디스크로 휴학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제 아이도 원래 잠이 엄청 많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약한 편이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두통약을 하루에 몇 알씩 먹어도 또 보건실에 누워 있어도 계속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스님께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는 의사스님께서 약 대신 처방전을 내어주셨는데요. 너가 잘 수 있는 만큼 푹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끓여주신 삼계탕 한 그릇 먹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안 깨우니까 거의 17시간을 계속 자더군요. 통닭 한 마리 시켜 먹고 나니까 조금 덜 어지럽다고 보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아마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과거 졸업하신 선배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심각하게 아픈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가 자꾸 어지럽다고 해서 큰 병원에 예약까지 다 해두었는데 입시 끝나고 나니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선배 어머님들 말씀하시기를 입시 끝나면 아이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 선생님들도 대학 입시가 끝나면 아이들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픈 곳이 다 나와버린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신답니다. 그래도 다니는 동안은 아프다고 하니 틈틈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좀 괜찮겠지만 제 아이는 또 운동을 특히나 안 하는 아이라서 약이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종류의 영양제와 홍삼, 유산균 그런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2학년 초에는 여름도 아닌데 식은땀이 나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한의원 가서 한약도 한번 먹여보았습니다. 기숙사 앞에 아이들 약을 넣어두는 전용 냉장고가 있는데 열어보면 몇 학년 누구누구 이름이 적혀있고 냉장고 안에 한약, 요구르트, 배즙 등 건강식품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위장 아플 때 먹는 진통제, 변비약, 설사약, 박카스, 또 비타 500, 등등 점점 약이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 중에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유와 콤프리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고 또 밥을 안 먹으면 또 힘이 없으니 저희들이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져가서 아침을 먹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또 링거를 맞고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링거가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알지만 올해 또 길게 아플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 모두 다 아파도 조퇴증 끊어서 링거 맞고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전화 오면 또 아프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하면서 조마조마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아프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더니 입시가 끝난 후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를 않습니다. 13kg 정도 빠진 살도 그대로 다 원상 복귀를 하고 나중에는 너무 빈둥빈둥 거려서 얄미울 정도로 변해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해주실 것은 아이들이 귀가할 때인데요. 제 아이가 졸업을 하고 후배들은 금요일로 귀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아이 다닐 때는 토요일 5시에 집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토요일 5시에 학교를 나와서 차에 타면 어떨 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얘기, 또 선생님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차에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소학학원을 밤에 갔었는데 친구들 중에는 가는 차 안에서 밥을 먹고 바로 학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차에 타자마자 폰을 달라고 해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폰이 없었기 때문에 제 폰을 달라고 해서 재미있는 TV 영상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이라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공부 얘기는 많이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나름 학교에서 정말 치열하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조금 누워있고 또 TV 보고 게임하는 것도 그냥 두지 않고 잔소리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사실은 불안한 마음에 집에 와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학교에 가서 조금 덜 힘들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잔소리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적에 상관없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느라 안간힘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다 공부하신 어떤 아버님이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양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카페에 글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때로는 보고 있으면 쏙 터질 때도 있고 잔소리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잔소리 안 하고 그냥 토닥토닥 해주시고 뭐 먹고 싶니? 치킨 시켜줄까? 몇 시에 깨워줄까? 엄마가 도와줄 거 있음 얘기해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성적도 더 잘 받고 싶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도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어서 아이들은 더 속상하다고 합니다. 사실 제 아이도 고1 때가 제일 힘들었고 고3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고1 때보다는 편안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고3이 되면 아이들도 많이 성숙해져서 친구들도 서로서로 잘 이해하고 또 서로 챙겨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엄마 밥보다는 학교에서 못 먹었던 것 주로 치킨이나 짜장면, 피자 이런 배달 음식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때때로 좌절하거나 또 해도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힘들어할 때 아니야 넌 잘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꼭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믿어주며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적응하는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잘 적응해 가고 있고 힘든 고비만 잘 넘기면 과학고 생활 의외로 많이 놀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